올셰어 플레이의 기기를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Share & Play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을 올셰어 플레이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올셰어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로그인을 선택하면 환경 설정의 삼성 계정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올셰어 플레이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삼성 서비스라면 계정 추가를 선택하여 삼성 계정을 가입하세요. 다른 삼성 서비스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삼성 계정이 있다면 올셰어 플레이에서도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모바일이 올셰어 플레이에 등록되었습니다. 등록한 모바일을 선택하면 모바일의 콘텐츠를 멀티미디어 카테고리별로 사진, 음악, 동영상, 파일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진 자동 올리기를 설정하면 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셰어 플레이에 연결된 스토리지에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진 자동 올리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 모바일 사진 자동 올리기를 선택하세요. 먼저, 촬영한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할 스토리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등록을 선택하면 올셰어 플레이에서 등록할 수 있는 스토리지 목록이 제공됩니다. 스토리지를 처음 사용하는 거라면 선호하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하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을 경우 스토리지 서비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선택한 스토리지가 올셰어 플레이에 등록이 됩니다. 변경을 선택, 촬영한 사진 자동 저장 항목을 ON으로 설정 후 저장하세요. 이제 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은 설정해둔 스토리지에도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올셰어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기기 또는 스토리지 중 무엇이든 두 개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올셰어 플레이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올셰어 플레이 웹사이트 www.올셰어플레이.com에 접속하세요. 모바일에서 사용하였던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의 설명에 따라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올셰어 플레이에 컴퓨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올셰어 플레이에 등록되었습니다. 등록한 컴퓨터를 선택하면 컴퓨터의 기본으로 설정된 폴더 내의 콘텐츠를 멀티미디어 카테고리별로 사진, 음악, 동영상, 파일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들은 설정에서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올셰어 플레이에서는 스토리지를 하나의 기기처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셰어 플레이에 스토리지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올셰어 플레이에 등록할 수 있는 스토리지 목록이 제공됩니다. 스토리지를 처음 사용하는 거라면 선호하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을 경우 스토리지 서비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선택한 스토리지가 올셰어 플레이에 등록이 됩니다. 스토리지를 올셰어 플레이에 최초 등록하면 스토리지 서비스 내 올셰어 플레이라는 폴더가 자동 생성되며 올셰어 플레이에서는 이 올셰어 플레이 폴더에 저장된 콘텐츠만 불러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